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3층 4층 해외생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드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같이 불신자들도 잘 아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 두 개는 오늘 살펴볼 돌아온 탕자 비유를 위한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이것이 그야말로 크라이막스에 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이 비유를 가르쳐서 역사상 기록된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비유 안에 회개, 용서, 칭의, 은혜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문의 탕자 비유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비유를 모티브로 한 많은 미술작품이나 또는 문학작품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 또 추일학교 행사 할 때의 단골 소재로 그렇게 탕자 비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항상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만큼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요즘 말로 하면 미친 존재감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도 탕자였다라는 사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스타일만 달랐지 이 두 아들 모두 다 탕자였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난 잃어버린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두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보는 시각을 보는 만큼 우리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천 성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이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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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되어져서 복음적 각인 뿌리, 체질을 그렇게 내리는 그런 시간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벗어야 할 정죄, 죄의식입니다. 11절 봅니다. 또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그렇게 먼저 달라고 미리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물려줄 것 미리 그렇게 물려줘도 되지 않겠냐 어차피 줄 것 그런데 당시에는 이 말 자체가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유산으로 다 물려주었는데 재산받은 자식이 재산만 받아 챙기고 부모들을 다 살피지는 않단 말이에요 부모를 살피지 않으니까 방치해 놓으니까 사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화가 나서 다시 반환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다 내놔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당시 관습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재산을 넘길 수가 있는데 설령 아버지가 살아서 유산 넘겨줄 때는 죽음이 임박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재산을 자식에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빨리 죽으세요 죽어주세요 이게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유산 빨리 주세요 그 말은 왜 빨리 안 죽습니까? 안 죽을 바에 유산이나 빨리 주세요 이게 보통 부류가 아니에요 보통 부류 자식이 아니라고 부모가 아버지가 빨리빨리 살아있는데 재산 미리 유산 달라고 이거는 부류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서는요 동네에서 쫓겨난 관례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죽은 자 취급해 버려요 제가 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둘째 아들을 탕자로 말하는 것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 멀리 가서 흥청망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게 벌써 이미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순순히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서 재산을 나누고 주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사실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이에요 이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율법에 의하면 반항하는 아들은 성업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모세율법에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들은 성업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마당에 끊임을 내서 돌로 쳐 죽이라 법이었어요 만약에 이거 적용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에게 얼마나 반항했어요 돼 들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모세율법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지금도요 저 모세율법을 믿는 중동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돼야 되겠다 부모 말하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반항을 했다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모세율법에 나와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요즘 적용하면 진짜 살아남을 자식이 없죠 여러분 자식들은 어때요? 벌써 다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아버지도 이런 당시 귀를 다 알고 있어요 자기 권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때요? 금방지게 내가 빨빨살인데 재산 내놔라 반을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런데 순순히 재산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초대 교회 교부 터틀루야는 죄인들이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당장 처벌할 수 있지만은 그 잘못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어떤 그가 잘못을 저질리다 할지라도 돌을 키워 돌아오게 하는 극류를 펴 부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나타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산을 다 당진하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삶 속에 전락한 둘째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먹고 살지 않냐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서 여기서 굶으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집으로 향해 가는 그린의 모습으로 가는 이 아들을 멀리서 아버지가 발견하고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아버지 여기서 말할 입맞춤은요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사랑한다 용서한다 완전한 회복과 확신을 주는 행위에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모욕을 싹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끼우고 또 그렇게 새로운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장치를 베풀어요 옷은 뭐예요? 옷은 영광과 신분을 말합니다 영광과 신분을 까락지는요 권세를 말합니다 이거는 종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까락지 신분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신은 아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아들만 신발을 신는 거예요 아들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노예에게 이것이 없었는데 잔치를 막 베풀었다 이 말에서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의 기뻄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순간부터 지체하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이 아들의 신분을 원상 복근로 확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식여버렸어요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회복해 다 식여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LTE 스타일로 확 신속하게 그냥 그 신분을 싹 딱 당자에서 아들을 확 바꿔버려요 거지에서 그냥 왕자를 확 바꿔버려요 죄인된 인간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인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기호 장로님의 나라이션은 완전히 당자에 돌아올 모습 당자가 저랬을 거라 버려도 배신해도 아버지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하나는 놀라운 사랑이죠 특별히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이 될 중요한 영적 진리가 그것이 뭐냐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사실인데 잘못한 거기에 계속 잡혀 있지 말라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게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 이게 중요합니다 내 비록 잘못했지만 내 비록 부끄러워고 창피하지만 내 비록 염처없지만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결단이 중요하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지의식을 심어줍니다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기도 응답 못 받아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안 받아줘 너는 죄가 많아서 계속 죄가 많아서 정지의식을 심어줘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종교가 하는 거예요 정지의식을 계속 심어버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계속 정지의식을 심어줘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판 이 가른유다 예수님을 가른유다가 팔았는데 판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판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 죄의식에 빠져서 내가 어쩌다가 우리 스승을 예수님을 팔았지 내가 미쳤어 미쳤어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은삼심량을 받은 그걸 도로 들고 가서 대체사하게 도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 정지의식이 빠져가지고 내 같은 이 인간이 살았었는데 그걸 자살해버려요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하는데 목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판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게 뭐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가른유다라도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큰 죄를 좀 내가 이것 파는 걸 회개합니다 내놓고 내가 다 신고자 그러면 용서 받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할 힘도 없고 회개할 의욕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멍하게 넉 빠진 것처럼 앉았다 돌아가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앉아 내 입에 들어주겠나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만은 하나는 들어와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내 기도는 안 다뤄줄 것이다 내 입에 안 받을 것이다 불신함으로 꽉 정지의식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교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출제를 보면 악인은 거기를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배신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 신앙상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 하나님 특별히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은 여러분이 결코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이 사단의 가라지예요 죄 안진상 어디에 있어요? 죄 안진상 어디에 있냐고 원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본죄까지 안 짓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 눈만 뜨면 짓는 게 죄 성경이 뭐랬으니까 눈 홀키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눈이 기분 나빠고 홀키는 거 눈이 똥 잡돌아가는 것도 죄인데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죄 없는 사람 어디에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나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 똑같은 다 죄 장기 다 죄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가라지를 계속 벌여 사다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0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보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를 믿보시고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말이죠 잘못하면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랬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용서 되잖아요 어느 부모 용서 안 합니까 그럼 또 똑같은 데 또 지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하잖아요 그 자식 버리는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해도 자식을 한없이 용서하는데 어느 부모가 용서 못할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이 사는 것보다 천만 배로 더 사랑하신다 너를 낳은 부모가 널 버리죠 나는 널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가 뭡니까 어떻게 저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이고 가둡니까 러시아 보세요 어제 신문 안 봤어요 저 외국에서 온 성교사가 자기 방에서 자기 방에서 예배 들었다고 70만 원 벌금 나왔어요 전도 한번 무장 잡혀 들어가고 무장 무장 추방 당하고 자기 방에서 자기 식구들하고 예배 들었다고 벌금 때렸다니까 자 보세요 저러시아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땀으로 큰 나라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 젊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예수 믿는다 무조건 잡혀가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예수 믿는 게 정치를 합니까 예수 믿는 게 나쁜 무슨 모임을 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이 가단눈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저 어마어마한 전 강대국 러시아가 중국이 벌벌 뜹니까 못 믿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재앙 저주 사상 다 끝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다 이룬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겁날 것이 없어요 어떤 사상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 문제에 다 끝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문제 많은데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나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중리 산이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직장인으로 여러분 사업하러 사업하는 사람끼리 그냥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수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막 끝까지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일의 십자가 피가 못 있을 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주님이 흘리신 보일로 모든 원죄 잡음죄 죄에서 해방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나 고민 많아 나 염려 다 속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자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결론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 누려야지 세상 염려 걱정은 눈만 떠오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 누립니까 언제 정인된 삶을 삽니까 언제 1장 1절 3절 8절을 성취합니까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다 뺏기고 있잖아요 세상 염려 걱정 문제 사건에 잡혀가지고 맨날 사단 속임수에 속어가지고 속고 살잖아요 위해온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끄리낌 없이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선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돼요 하나님께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식이 누리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복음적 시각입니다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놔야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데 내가 여래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겸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어로 즐길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 때 송아지를 잡았었나이다 말대지요? 밖에 나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집에 돌아보니 집이 난리가 났어 큰 잔치가 베풀어져서 이게 뭐냐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요 그때 큰아들이 크게 화를 그렇게 내면서 불평 원망 막 쏟아냅니다 어떻게 집 나가 재산을 다 그렇게 당기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집에서 죽으라고 일한 나이 내 염소 새끼 아무래도 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큰아들의 심정이 아마 저랑 여러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지금 아버지가 안 돼 봐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 너 동생은 죽을 때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세례와 죄인들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저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서기관들이 비난하면서 막 욕을 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누구냐 율법적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적 정죄의식 착하잖아요 큰아들 열심히 일했잖아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부모의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최고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죄인한 사람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 하나님은 안다 그러면서 하나는 아버지 안다 그러면서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온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믿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자기의가 강한 착한 사람들 나쁜 짓 해본 적도 없고 죄를 별로 지은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남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율법적 정죄 이게 다 비교의 시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겁니다 이런 율법적 정죄의식은요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심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저 인간 또 안 해요 저 방타가 저 걸레 같은 놈 저 도둑놈 같은 놈 저 창의 같은 놈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면 정지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볼 때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율법적 시각은요 자기와 남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은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 오게 돼 있어요 율법의 결과예요 서로 죽이는 선택이 율법이에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오늘 큰아들에 관한 이 내용을 보면 돌이켰다는 게 없어요 작은 아들은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셔서의관이요 그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요 절대 피눈물 쏟고 회개 안합니다 내가 뭔 죄가 있냐 이 바르셔서의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평생에 한 번도 내가 눈물의 감격에 구원의 감격이 정말 회개의 눈물이 없었구나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눈물 좀 흘려보세요 주연나에게 눈물을 주었어요 회개의 눈물을 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돌덩어리같이 관계에 없습니까? 나의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성의의 불로 지져 쪼개 주옵소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부하신다고 아 은혜 받았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아직도 큰아들 같은 율법적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롱하고 평가하고 지금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절대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공하자면 스스로 망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원니스 간대요 사단이 난장판을 칩니다 사단이 완전히 춤을 춰요 박수를 칩니다 영적인 굿파인드 좋은 점 상대의 사람은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고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보는 사람을 율법적 시각이라고 하고 장점만 보는 사람을 굿파인드 보금적 시각이라고 해요 좋은 점만 봐 좋은 점 단점은 덮어주고 단점은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장점만 봐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좋은 점만 자꾸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이상하게 나쁜 것만 계속 보여 그 나쁜 것만 보여 여러분 경찰서 강석 경찰서 가보세요 경찰서 수사과 경찰들 눈 안 보세요 미안합니다 경찰 있으면 여기 온 경찰을 구원받아요 경찰이 그렇게 괜찮아 사람을 볼 때 이상하게 도둑놈 눈으로 봐요 너 도둑놈이지? 너 죄 지었지? 숨기지 마 똑바로 해야 돼 눈빛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눈빛이 여러분 살부랍니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검찰청 올라갈수록 더 눈이 오요 독사눈 약점 찍어내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그것도 돈 먹고 양심의 소리 막 눌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꾸 그런 삶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은 경찰이 수사과가 안 좋아합니다 죄인들만 다루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눈은 죄인만 못 접어 도둑놈 찾자 부정적인 거 시각 부정적 시각 신문 기자들 나쁜 거 찾아내가 이슈가 돼야 돈이 되니까 이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 우리 장롱이 말고 기자들 이런 기자들 광고 얘네는 괜찮아 기자들 막 찾아라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시각은요 매우 부정적이기만 보셨다는 체질이 사람이 그렇게 직업 가질 때 그런 거 하지 마라니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생각이 삶이 영향받게 돼 있다니까 늘 부정적 오늘부터 영적 국파인더 되길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랬어요 성장 선택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들어간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는 싸들어 무었는데 전혀 성장이 없어 교회는 오래 달렸는데 영적 성장이 없어 성장이 없어 보금적 선택을 한 적이 없어 맨날 10번만 선택 그러니까 보금적으로 자라지는 못하지 영신앙이 자라지는 못해 하나는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은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 잡고 기도하고 내 걸 만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잖아요 잠수에 앉아있는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보금적 선택이에요 우리 영원계 저승도를 가는 곳마다 생명을 죽이는 선택 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보금적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팀 켈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심 주제입니다 탕자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분은 포커스를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그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팀 켈레가 탕자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붙여가지고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그래서 영어로 보면 프라디컬 프라디컬 프라디컬이었어요 생소한 단어예요 프라디컬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독특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섬섬이가 헤프다 그런 듯이 프라디컬 이 말이 프라디컬 이 말은 무모할 정도로 섬섬이 헤프다 한마디로 앞뒤 재지 않고 다 써버린다 김 켈레 목사는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 붙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다 써버린다 모든 것 다 써버린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스 8장 32절에 이렇게 질문을 반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독신지 아들 죽었는데 뭘 못 죽겠냐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처음한 존재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였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받성대여 천국심근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처음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제부터 베푸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 유일생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써야 돼요 우리 영계전 성도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 정말로 이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는 현장 회복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재물어 축복합니다